근데 하다보니까 레반 진짜 좋긴 한데 그냥 레반은 CF가 맞는 거 같다 유진씨랑 말 언제 놓냐고요? 저는 저랑 동갑 아니면은 여자분은 저는 말을 안 놓습니다 아 여기 저랑 동갑인 친구 있네요 여기 친구야 잘 지냈어? 어 그래 성주야 아이고 여기도 전적이시고 이거는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뭐 보여주네? 요즘 왜 유튜브 안 올려 나? 오늘도 올렸는걸 아! 아 구독이 이제 해야겠다 어 아 아 아 아이고 아 I'm movin' on up I'm movin' on up I'm movin' on up 어 어 얘 누구세요?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피파를 하는 사람인데요 아 그러시구나 네네 잉글랜드 하시더라고요 맛 좀 보고 싶으신가요? 써보고 싶은데 아니 아이콘 루니 오카 이거 어때요 이거? 어 일단 이 친구가 침투도 지리고 그 가마차기 뭐 디슈 슈파워 이런게 너무 좋아서 굉장합니다 네 한번 그럼 맞아볼까요? 아 아까 전적 봤습니다 어 빨리 숨겼는데 아 보셨구나 어 챌린저를 찍었었네요? 예예예 제가 또 챌린저를 찍은 그런 기억인데 진짜 가물가물 해가지고 아 요즘에 챌린저 컷이 많이 낮아갔구나 오오 오오 핸디는 한 2점만 드릴게요 2점 예예예 아니야 2점 좀 많다 네? 아니 아이콘 룬이 있잖아요 나 나 무서워서 1점 드릴게요 1번 일단 우리 그 한 판 해보고 팀을 서로 바꿔서 한번 해보시겠어요? 그 아이콘 룬이 써보고 싶어갖고 어 오케이 오케이 나를 좀 아낄게요 지금 이런 상태라 족밥이 되셨네요 예 지금 좀 안 막으시고 그 족밥에 조금 제가 지금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레반이 진짜 좋긴 하다 근데 근데 루니도 그 정도로 좋은 친구라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어디서 슛을 차볼까요? 어 뭐 알아서 한번 차보세요 계속 나와주시면 안돼요? 그건 안되지 아니 나올 것처럼 해놓고 예 그러면 그건 안되지 페어플레이 정신에 어긋나고 아 저 약간 페어플레이 이런거 잘 몰라가지고 아 쓰레기시고 예 오랜만에 또 이렇게 대화하는데 곱밥에 쓰레기 공간이 막 열려가지고 활짝 열렸네 여기 또 꼴이네 또 아이고 보여주세요 루니 아 재촉하지 마세요 아니 나 너무 기대가 되잖아 예 알아서 공간이 나올거에요 아 어떻게 어떻게 예 루니 루니는? 루니 뭐와? 재촉하지 마세요 헤리케잇 헤리케잇 루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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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게 루니 어쩔 TV 하하하하 야 루니야 아 정신 차려라 지금 루니가 문젠지 아니면 감독님이 문젠지 루니한테 좀 줘보자 왔어? 루니 왔어? 루니 왔어? 왔어요? 왔어요? 여기에요? 여기 있는데 여기에요? 베컴 베컴? 왔어요? 아이쿠 자 루니 아이고 제가 조금 외람된 말씀이시지만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개가 진짜 쓰레기 같네요 하하하하 근본이 없으시네 전개가 그냥 이러다가 한번 들어가면 웹골 넣는거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축구하시는거 같아 아이쿠 이건 또 웹골 데려갔냐 저 그냥 루니 슈팅 제가 네 직접 볼게요 하하하하 되게 좀 더 나으실수도 있겠다 네 제가 네 아이디로 볼게요 그냥 만약에 제가 바꿔서 했는데 제가 이기면은 뭐요? 미넨으로 팀갈 하실래요? 하하하하 아 미넨 써보고 예 예 일단 한번 써볼게요 예 경험 한번 해보시고 아 이거 B5번 쓰시는건가요? 네 패드 커스텀 쓰세요? 네 아 그래서 그렇게 뭐라구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유 또 못하는 것들이 있고 큐닝은 또 아 아유 미주노 코큐 이츠노 카타 두골 두시는거죠? 아 오케이 두골 옙다 와 멋지다 예 오 비둘기통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래서 괜찮다니까 진짜 10억짜리가 나름 괜찮아요 오 루니가 앞 사이드인데 오오오오 그래도 예 그게 그 거 미넨도 한번 써보세요 지금 아 그래요 나 진짜 아 별로다 아무것도 안했는데 그냥 줘버려둬! 진짜 실력인가? 네? 저요? 아니죠! 이거 되나? 우와! 어머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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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왜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저런 모습을 보여주질 못했는데 그건 니가 잘못 쓴 거고요 더 좋은게 있어가지고 야 좋았다 좋았다! 보여주자! 어 그렇.. 나 진짜 아무것도 안했는데 그냥 뺏기네 몸이 아니라 나 진짜 아무것도 안했는데 아니 드리블을 그렇게 치지면 어떡해 아니 왜 제 드리블 가지고 그래요 프로의 세계는 다르다고요 와아 아니 팀이 이렇게 좋은데 어 괜찮네 뭐 좀 해보세요 자 어? 야 왔다 왔다 아니 스루패스를 자자자 만에 만에 뛴다 만에 뛴다 됐다 만에 됐다 아니 이거 아 왜 저렇게 뛰는거야 나 수비할때 진짜 아무것도 안 누르고 있는데 저도 제가 답답해요 미치겠다 어? 루니 보자 우와우 네 이런 친구입니다 아이쿠 아이쿠 야 아 진짜 거기서 아 진짜 무근본 때려봤을 시간이 없길래 아니 그거 비어있는데 오케이 제 아니 디디 아 파파 어 아 아 어때요 어때요 맛있죠? 맛있죠? 되게 찜찜해요 뭐가요? 떠먹여준거 같아요 으응응응 민헨 가져봐라고 지금 약간 이제 또 민헨들이 수비가 좋아가지고 아 아무래도 와 이거 봐 이거 봐 봤어요? 옥타메카노가 또 있으니까 네 아니 방금 아니 진짜 해보실래요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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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고 싶은데 해보세요 알폰소 한번 해보세요 알폰소 아리 아리 바로 열렸잖아 와 수비 역시 미넨 방금 알아서 수비가 되잖아 뛰자라 만에 이거 못잡지 어 이거 어떡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야아 아 진짜 일부러 그러시는거죠 저의 좋은 팀을 가지고 저딴 식으로 마무리를 야 이 미넨의 수비 뭐해 뭐해 우와 와 루니 좋다 근데 맞는 팀이 또 있고 안 맞는 팀이 있잖아요 아 근데 루니 맛있네요 아 루니 괜찮죠 루니 진짜 좋아 허브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일단 근데 침투가 너무 좋아서 루니 혹시 그러면 파실거죠? 어떻게 뭐 상환해드려요? 아 일단 저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생각하고 연락주세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예 루니 진짜 좀 약간 맛이 있었다 그죠 조금 고려해 볼만 할지도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 לר liamo ELC 루니 포 ?? No one gives me shivers like you Oh, no one knows they made it hurt